중국 안후의 성의 한 엘리베이터의 CCTV 영상입니다. 한 여성이 엘리베이터에 탑승하고 버튼을 누른 후 기다리는데요. 그런데 이 여성, 엘리베이터 문이 닫히면서부터 제자리에서 뛰기 시작합니다. 잠시 뒤 엘리베이터 상태가 이상한 것을 느꼈는지 3초 정도 멈춘 후 다시 제자리에서 뛰는데요. 그런데 여성이 뛴 후 20초 만에 엘리베이터가 쾅 하면서 멈추더니 심하게 흔들리기 시작합니다. 여성은 엘리베이터 바닥으로 넘어졌고 다행히 큰 부상은 없는 것으로 전해졌는데요. 해당 영상을 접한 네티즌들은 어린아이가 할 것 같은 행동이다라며 엘리베이터 안에서 운동하는 건 매우 위험한 행동이다라는 반응을 보였습니다. 한편 지난 4월 국내에서도 엘리베이터를 탄 아이가 춤을 추다 엘리베이터의 천장이 무너져 전치 2줄을 진단받는 사고가 발생했는데요. 이렇게 엘리베이터 안에서 뛰거나 장난을 치면 사고가 발생할 수 있어 엘리베이터 탑승 시 유의사항을 지켜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. 엘리베이터 엘리베이터